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서서이지만 잡나도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지현아 진짜 에어컨도 틀면 안 돼? 응 안 돼 아 진짜 오늘 폭염주의부래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더 틀어 선풍기 틀었잖아 그리고 에어컨 틀면 전기세 나가거든 아 지현아 이럴 때 쓰라고 에어컨이 있는 거야 어? 우리 진짜 조금만 조금만 틀자 그렇게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더 나오거든? 나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틀었는데? 너네가 더위에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와 더워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운 거야 나처럼 가만히 있어봐 뭔 소리야 오늘 폭염주의부인데 진짜로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가만히? 그러면 안 더워 아 진짜 아 무슨 말이잖아 진짜 그럼 한번 해볼까? 그럼 한번 해볼까? 아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누나가 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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